지난달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 전력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.3% 증가한 7만 1,805MW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. 또 6월에 7만 메가와트 선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으로 냉방 가동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23일에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9.5%까지 하락하며 마지노선인 10%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.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7월과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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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